네, 화웨이 사태를 놓고 미중 통신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5G 시장을 놓고 각 국가별 경쟁도 치열한 상황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우선 각국이 5G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네, 지난 1일 국내 통신사 3사가 세계 첫 5G 전파 송출을 알렸는데요. 미국, 중국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2위 통신업체 ANT는 우리나라처럼 올해 하반기부터 망 구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인 버라이즌도 스마트폰을 비롯해 TV 등 가전제품에 5G를 접목하기 위한 서비스 준비에 한창입니다. 중국의 기세도 무섭습니다. 5G 기술력이 가장 앞선 화웨이 위해에도 차이나 유니콤 등 통신사들이 내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바라봤던 일본 통신업계도 내년 9월 자국에서 열리는 럭비 월드컵을 상용화 목표 시점으로 앞당겼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이 내년 상반기, 일본이 하반기 상용화가 유력합니다. 네, 김 기자, 그런데 5G 시대를 앞두고 화웨이가 유독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에서 화웨이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가 가격과 기술력에서 에릭슨, 노키아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비뿐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올해 2분기 기준 세계 2위를 기록해 5G 상용화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이 화웨이 부사장을 체포한 사건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5년 5G 관련 세계 시장 규모는 12조 3천억 우리 돈으로 일경 4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미중 간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3월 미국과 한국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까지는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상황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국내 통신 3사의 납품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문가 말 들어보시죠.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없이 SKT나 KT가 당분간 화웨이 정부에는 안 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LG 플러스인데 LG 플러스가 그렇다고 이 일률 때문에 화웨이 장비를 안 쓰겠다거나 이렇게 철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 기자 김 기자 김 기자 감사합니다.